조선영조 때 암행어사 박문수가 영조 의명을 받아 전국각지를 다니며 탐관오리를 벌하고 가엾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. 한 번은 박문수 어사가 경상도로 내려가다가 어느 산골 마을을 지나게 됐습니다. 마침 장마가 져서 길이 질척질척한데 그 질척질척한 길에 왼사람이 사짜리를 깔고 있었습니다. 사짜리라고 하는 것은 방이나 마루에 까는 것인데 그걸 길바닥에 깔고 있으니 이상도 했습니다. 그래서 박문수는 사짜리를 까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. 여보시오 왜 길에다 사짜리를 깔고 있어? 예 소인은 광주리 만들고 자리 엮는 백정이옵니다. 이 길로 노인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그분들이 발을 적시지 않고 편히 다니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아 그러면 널적한 돌을 깔지 그러오. 돌을 밟고 다니면 더 편할 텐데. 예 소인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오나. 돌을 깔면 행여 흙 속에 사는 벌레들이 다칠까요? 그럽니다. 박문수가 들어보니 그 뜻이 참 갸륵했습니다. 노인들 위하는 것만 해도 가상한데 흙 속에 사는 벌레까지 가엾게 여기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흔한가. 그래 속으로 간복을 하고 이 사람을 좀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몇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. 소원이 있으면 어디 말해보구려. 내 비록 거제나 다름없는 형편이지만 혹도 올 일이 있을지 누가 아오. 고마운 말씀이십니다. 소인 미천한 몸이나 밤낮으로 광주리 만들고 자리 엮어 팔아먹고 살만하니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? 다만 한 가지 서러운 일이 있다면 고을 양반님 내에 등살의 볼기가 남아나지 않는 것이지요. 옛날에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정을 어디 사람 취급했던가. 게다가 먹고 살만한 백정이라면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. 잡아다 볼기를 쳐서 쥐어짜는 게 양반 신보였습니다. 박문수가 그 말을 듣고 문득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. 그래서 백정 덜어 가만히 일렀습니다. 아무 말 말고 내시키는 대로만 하시오. 내일 날이 박는 대로 이 고을 관하로 가되 문지기가 막으면 다른 말 말고 삼촌을 만나러 왔다고만 하시오. 그래놓고 박문수는 그 길로 그 고을 관하로 가서 마필을 턱 내놨습니다. 암행어사가 왔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? 온 고을 벼스라치들과 양반들이 줄줄이 몰려들어 인사를 한답시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. 이튿날 날이 밝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밖이 시끄러웠습니다. 무슨 일로 이리 소란이냐고 물으니 문지기가 달려와서 하는 말이 아! 어떤 미친놈이 삼촌을 만나러 왔다고 해서 쫓아내느라 그럽니다. 했습니다. 박문수가 그 말을 듣고 일부러 놀라는 채 하면서 벗어발로 달려나갔습니다. 나가보니 어제 만난 그 백정이 와 있는 것입니다. 아이고 이게 누군가 어릴 때 헤어진 조카가 아닌가 이 사람아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자네 피를 쏘기고 사느라고 더 고생했을 테지 두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법석을 떠니까 이건 뭐 귀신이라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동안 백정을 못살게 굴던 양반들은 행여 잘못이 들통날까 안절부절못하고 암행어사 조카를 몰라배웠다고 굽실굽실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해서 그 뒤로 이착한 백정은 고을 양반들에게 길을 펴고 잘 살았습니다. 암행어사가 자기 삼촌이라는데 누가 함부로 건드리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.